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set low visible 함수와 clear low visibl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특정 행들을 지정하여 지정한 행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숨긴 행들을 다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set low visible 함수와 clear low visible 함수를 사용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그리드뷰 위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set low visible 함수가 실행되어 특정 행을 숨김 처리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clear low visible 함수가 실행되어 숨김 처리된 그리드뷰의 행을 다시 표시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행들을 선택한 후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선택한 행들이 숨김 처리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다시 표시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다시 행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숨김 처리됩니다. 다른 행들을 선택하고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또 숨김 처리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숨김 처리했던 모든 행들이 다시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참여합니다.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